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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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식을 어디서 구하냐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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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구하냐 님들 이미 죽은건 죽은거에요 이미 죽은건 끝난건 끝난겁니다 이미 죽었어 새줄톱갖고 새줄톱갖고 다음판에 보리스가 음식 가지러 갔다오게 빌어야지 다음판에 보리스가 음식 못갖고 오면 우리 다 죽는다 진짜 물도 다 떨어져가는데 몇시야 지금 열두시? 그냥 눈 뭐 녹일것도 없이 그냥 저거 하기만 하면 되네 아.. 문을 닫아놓고 할까봐 그냥 눈 뭐 녹일것도 없이 그냥 하기만 하면 되네 아.. 문을 닫아놓고 할까봐 아.. 아.. 아까 한 명 죽이고서 파밍한 시간을 줬으면 괜찮았을텐데.. 아.. 아.. 동료가 또 생길까? 아.. 지금껏 새 명 죽고 세 명 죽고 두 명 물.. 물은 이제됐다 아니 집이 왜 이렇게 추워 따뜻해질 기미가 안 보이네 밖에 바람 봐라 어우 추워 여기가 포고렌이라는 데구나 오늘 저녁의 춤도 저녁의 다리를 탐지한 해외 하아... 이걸 어떻게... 버텨내냐... 아... 이걸 어떻게 버텨내냐... 여기 다시 가자 어쩔 수 없어 너 방어해... 총 가져갈까? 주먹으로 싸울 순 없잖아 전국에 이 계단... 하아... 아... 주먹으로 죽이자 그냥... 쇼벨 라이트 가자 쇼부 달려! 어... 지체가 없는 걸 보니 불안한데... 지체가 전혀 없는데... 아니 어떻게 된게 음식이 없어... 어... 저기 뭔가... 로... 로만... 로만의 아이템이야... 설마 총이 있을까? 로만... 다행이다 로만... 로만의 아이템이 날라... 고구리와... 부끄러워... 로만의 아이템이 안 나왔냐... 로만의 아이템이%, 로만의 아이템이 다행이 있다... 로만의 아이템이... 로만의 아이템이... 로만의 아이템이... 무언함... 아니 한 명 남았었단 말이야 와 로만이 그래도 다 쓰러지고 가서 보리스가 이렇게 쉽게 파밍을 할 수 있다 진짜 그때였을까요 갑자기 보리스의 비명소리가 들린게 아 음식 짱 많네 담배 없어도 돼 빨리 가자 빨리 어디서 방금 총소리 들린거 같은데 먹을 것만 다녀옵시다 머직 먹을 것만 밖에 누가 있다고 개굿 밖에서 뭔 놈의 총소리가 이렇게 많이 들렸어 빨리 와 로만 시간이 얼마 없어 뿌셔 그거 와 와 미친 이거 먹어야 되는데 담배 가져가고 싶다 담배 가져가고 싶다 이거 있으면은 붕대 만들 수 있는데 뭐하나 안중요한게 없어 지금 죽음 안중요한게 조금씩 놀고 싶다 너는 없을까 누구야 네 죽음 오케이 둘 놈의 밖에서 총소리 나는거에요 지금? 아니지? 총소리면 바로 지옥행 급행열차 탄거야 나 자, 파밍 다했습니다 갑시다 이제 여기 오른쪽 끝으로 한번 나가볼까? 둘이서 이거 이겨낼 수 있을거야 I'm your best friend I kill I kill you for not nothing OK OK 나가나가나가 이건 뭐야 고고고고고 뭘로가 이리도 나가지나본데 이쪽으로도 나가지나봐 어어 아까 그냥 이리로 나갈걸 아, 이렇게 되는 줄 알았으면 아까 로만 이리로 나가... 아휴, 로만 죽었으니까 더이상 무슨 말을 하냐 아, 헛죽음 아니야 엄, 저, 저, 저 식량 엄청 많이... 이거 봐봐 이렇게 많이 갖고 왔어 진짜야 헛죽음 절대 아니야 잘했어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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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 물이 없네 물이 없네 물을 하루에 몇개씩... 물을 하루에 도대체 몇개씩 씹니까 지금 다 감기왔나 애들 다 감기왔나 여자는 잘생긴 애들이 없으니까 바로 도망갔고 캔이라도 까먹읍시다 자, 자살하는거 보자마자 도망갔어 자, 약먹고 기본적으로 애들이 슬픔이 깔려있어 어 애들이 애들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내면에 슬픔이 깔려있는거 같애 뭐야 아, 좋은 타이밍 너 자 앙물자 아침마다 먹어야돼 어, 리얼이야 이건 진짜야 아까 총 우리가 두개나 먹었기 때문에 총 팔아도 됩니다 총... 그... 권총하고 하다 말아 뭐해 음... 그랄라구 권총하고 어설트라이플 팔려구요 하다 말아 뭐해 음... 그랄라고 권총하고 어설트라이플 팔려구요 스읍... 스읍... 어디보자... 우선 식량이... 걔 모자라기 때문에 우선 식량 아, 총을... 총 하나로 음식 두개도 못사? 미쳤네 약 한방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유리 됐으 애들 담배라도 피워야지 슬픔이 좀 가라앉지 내가 옛날에 흡연충으로써 담배 못 피우는 거 이해해 담배 못 피우면 미칠 것 같고 그런 거 다 이해해 재료들로 좀 바꿀게요 동물약들 동물약들 폐암 엔딩 니코틴 휘날리며 흩날리는 저 폐암을 울려 어? 잠깐만 이거 또 녹여야돼? 물을? 물 녹여야돼? 어디다 녹여 물을 여기다 녹이나? 스토브에? 여기? 아닌데 여긴가? 빨리 녹여야겠다 물이 없어 지금 시간이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여기 밑에 이거 끓고 있는데 여기 위에다 근처에만 놔둬 물이 녹을텐데 개같은 거 꼭 이렇게 끓여야돼? 끓여야돼? 물을? 네 아니 형 그러면 아 잘 통해 거기 text 막 그냥 글